우리들의 우정을 쌓자 버스를 타자 다들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 집에 있지 암마 의자 왜 자꾸 잘 가다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배우러 왔지! 주주 힙쟁이 응원 랩 한번 비트 드려요? 아 그런 거 뭐하냐? 나 조질라고 그러는 거예요? 곡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너무 세련됐는데 우리랑 안 맞아 오토툰 좀 안 쓰면 안 돼? 다음 나 이런 느낌 좋아 K 힙합을 보여주는 거야 나오잖아 나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이걸로 내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